반갑습니다 분야빠입니다 오늘 벌써 12월 17일 12월 다 갔네 오늘 제목 중요합니다 새해 주도주는 바로 이 종목 피리담어라 여러분 새해 주도주를 88TV 부른부가에서 분석을 잘 해가지고요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종목 분석 시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화부터 보고 갈까요? 내가 이게 이천십 년에 그린 작품이야 지금 십삼 년 됐네 부자 번은 팔면 안 돼 너무 팔면 안 된다는 거죠 배당 받아야지 뭘 팔아요 팔기는 팔면 안 돼 파는 애들에게는 배당을 안 주신대 배당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면 안 되죠 한국에 있는 전문가 주놓고 이십 년 넘게 일관되게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또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축복해요 근데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칠십육이 되잖아 남자 나이가 평균이 팔십삼이래 이게 밧데리가 다 됐어 나도 자기들하고 같이 할 날이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열심히 건강관리하죠 내가 이제 바람은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시장에 오면은 다 깜통 나잖아 여러분들 주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으로 돈 벌어왔다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는 그걸 막고 싶은 거야 나는 저 평소에 햄버거를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버핏이 아침에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먹는대죠 너도 오늘 점심은 햄버거와 코카콜라로 먹었어요 나도 자주 먹으려고 오래 살라고 나도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햄버거하고 코카콜라 아니 그 일단 뭐 보약이 따로 있냐 그거 먹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하는 거지 그지 해가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주식 처음에 입문하면 다 깡통 납니다 깡통 나면 나처럼 보험 팔고 고생 신나게 하고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잣돈 가정은 일치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가 먼저야 내 말 안 들어봐라 나중에 울면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기도는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야 보험을 팔라면 발품을 많이 걸어 다녀야 하잖아 그러면 오후 다섯 여섯 시쯤 되면 배고파 그럼 이제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지하철에서부터 이렇게 집에 걸어 올라가려면 성당이 있어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성당에 기도할 때 항상 그랬죠 주식에서 잃어버린 거 도로 찾게 해 주세요 기도가 바로 꿈이거든요 목표 설정과 바람이에요 끌어당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둘지 마시고 책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기도는 돈을 잊어버리고 깡통이 나면 기도하게 돼 다 잃어버려야 하는 줄 알아요 그죠 자 오늘 책 읽고 갑시다 주식 투자는 투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으며 아무도 그 주식을 거듭도 보지 않는 시기에 미리 주가에 바닥 얹어서 조용히 인고의 시간을 버텨 온 투자자에게 오랜 세월 기다림이 보상을 안겨준다 요새 그런 종목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 남들 안 쳐다볼 때 샀던 종목들이 대상홀딩스 뭐 이런 거 매칠비 이런 거 이런 거 급등 나오죠 이거 남들 아 개도 안 물어 가는데 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꾸준히 들고 있었더니 세게 올라오죠 그죠 물철비 그다음에 대상홀딩스 이런 거 개도 안 물어가는 거야 월봉으로 볼까 우선주는 더 세 대상홀딩스 우선수 대박이다 대박 이런 거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부자빠와 함께 팜시스템 공부한 사람들만 이거 가지고 있어요 팔팔대백하면 이거 매매한 거 올라와 있죠 팜시스템은 소외된 종목을 담거든요 남들이 안 사는 종목 그래서 상한가가 잘 나와요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잡아볼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은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오샘 네오샘 이번에 팔았습니다 추천주 안 해요 팔았어요 잘 팔았다 기가 막혀 그죠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잘 가는 게 너무 많아 케이티도 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모아갔는데 지금 올라온 거 봐 이거 배당도 많이 줘 케이티는 주식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워런 버핏이나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통찰 통찰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용기 아무도 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이 담는 거야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케이티 같은 거 누가 샀냐 이런 거 이거 걔도 안 물어가는 거 계속 샀잖아 아빠가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에서 나가니까 우스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내년 봄 대화 엄청난 시세가 날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사서히 올라가는 거야 주소주는 이미 출발을 했어요 내년 봄쯤 되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되고 통찰 용기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이 세 가지 독서를 통해서 키워나갈 수 써 독서 독서가 중요한 거야 독서를 하기 싫으면 그냥 부자빨 강의라도 막 책 읽어주는 거라도 열심히 들어야지 그리고 독서는 반복해서 읽어야 돼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야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한 시간 지나가면 오십 프로 잊어버려요 여러분 일일이 지나가면 칠십 프로 다 잊어버려요 이게 망각 곡선이에요 일 개월이 지나면 팔십 프로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배운 것이 머리에 남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공부만이 살 길에 주식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레벨이 올라가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면서 꼭 해야 되는 도전 열한 가지가 있는데 웃어라 웃어야 돼요 그다음에 칭찬하라 그다음에 사랑하라 네 번째 책을 읽어라 여러분들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말을 활용해라 그다음에 운동해라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지 돈보다 더 중요해 주식 공부보다 더 중요해 운동해 내 나이 되면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특히 요새 모바일 많이 보고 그러면 척추가 망가지면 걸음걸이도 나빠지고 모든 게 나빠져요 그러니까 건강 여기서는 여섯 번째 들어갔지만 나는 운동을 첫 번째로 집어넣고 싶어 가족과 대화를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이 없으면 주식을 장기 투자 못하는 거야 주식을 이런 데서 못 사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부자 박하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남한 공 사십 년 경험한 사람 있어 주식 유튜브 들어봐 매번 너무나 꿈만 나오는 유튜브 그거 되고 돈 버나 봐라 해봐라 여러분이 생각한 대박은 없어 그러면 오늘 또 종목 몇 개 보면서 삼성전자가 요새 아주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저번에 내가 노래를 했죠 고요한 장우 지수가 잠든 장우 삼성전자 잠잘 때 개별주 잘도 간다 그죠 개별주 잘도 가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이 하고 있어요 월봉 보면 삼성전자 잘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꽉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년 본가 하면 좋은 일이 있겠죠 사람들의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 올라가더라고 사람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 떨어지더라고 밧데리도 그랬죠 사람들이 전부 낙관적으로 보니까 조종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밧데리도 조종한다고 그러니까 반등 시작하더라고 밧데리도 반등 해줄 거예요 하이닉스가 더 잘해요 삼성전자보다 이번에 반도체는 대장은 하이닉스가 좋다 내가 이제부터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백 살까지 산다 해도 내가 강의 얼마나 하겠니 팔십 넘어서도 강의하겠어 못하지 이제 부자 아빠 강의를 열심히 듣고 부자 아빠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최소한도 좋은 주식을 자세 장기 투자하면 노후엔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늙어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 없어 늙으면 많이 먹지도 않고 정부가 주는 거 그거 받아 먹고 살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니까 뭘 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둘째 주식공부 열심히 재택공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종잣돈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 어셨죠 종목지나 또 가다고 자 이렇게 보면 장이 이미 많이 반등해서 여기 시월말이거든요 시월말부터 지금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이닉스 장기 보유합니다 우리 추천적으로 들어갔어요 하이닉스 에치엘비 에치엘비는 이게 팜시템 세원들만 들였지 에치엘비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엄청 나왔어 장기 보유하셔야죠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이제 바닥 탈피하네요 보유하시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 오늘 내가 37000원대 밧데리보다 카카오가 낫다고 그랬지 지금 많이 올라왔어 이거 맨날 올라가 무서워 카카오 카카오는 좀 더 보유 그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도 잘하고 있더라고 네이버 이거 이거 다 이런 데서 사본 거야 포스코 사다 사는 거야 수익 잘 나고 있어요 팔팔 티비에서 여러분들 요 두 번의 주도주를 전부 잡아드릴 거예요 자 여기 투자 전략 관심주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이번 주도주 다 여기다 집어넣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관심 종목 빵에 가면 이 종목 추천한 거 아시죠 겁나 올라와 버렸어 겁나 삼성 물산 겁나 올랐어요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그지 축하드리고요 장기 보유 아세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 현대차 현대차도 주말에 엄청 크게 올라와 버렸네 축하드립니다 현대차 장기 보유해야지 뭐 지수 관련 종목들이 쭉쭉 나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한국엔 컴퍼니가 지금 예멘이 주라고 지금 세게 올라왔죠 이번에 시끄러운 뉴스 뉴스빨만큼 조정하네 장기 보유해야죠 한국엔 컴퍼니 잘 샀거든 이게 바닥에서 잘 샀어요 바닥에서 샀는데 확 뛰어오는데 기분이 짠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숨을 숨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지면 테슬라도 반영하겠죠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신고가 났는데 엔비디아는 조금 지쳐 보여 산타넬리가 되냐 안 되냐 떠들지만 이제 나오죠 성공 요소 10가지 한번 읽어보고 시장에 오래 머물러라 주주처럼 생각해라 가격에 관심을 기울여라 인기 없는 주식을 매일하여 그렇게 생각하면 인기 없는 주식을 매수하라 해보면 테슬라는 인기가 많아 엔비디아도 인기가 많아 그럼 단기 시세가 낮다 저번에 밧데리 인기 많으니까 올 때 조정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봤던 종목들 보면 한국엔 컴퍼니나 그런 것들이 뭐야 인기 있어요 인기 없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를 개별 회사로 시작해라 그다음에 처분 시기를 파악해라 인내심을 가져라 증권 전문가들이 추천 종목을 경계해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조심해야 돼 유튜브에 떠드는 거는 돈 안 돼요 많이 올라가면 미국 주식도 시끄럽게 떠들잖아 그럼 먹을 거 없어요 그렇지 유튜브 추천 좀 조심해야 돼 지금 보면 삼성물산이 건설주잖아요 삼성물산이 좀 특이한 모습이 나왔어요 여러분 외로운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돈 벌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나 사마알미늄 다 어디 샀어요 계좌가 다 있잖아요 계좌가 우리는 계좌가 다 말하잖아 그런 계좌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우리 그릇밖에 없어 자 그럼 종목 진단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